1. 대한민국 인민으로서, 대한제국 인민으로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국에는 무효로 하여 본 아문에 수많을 할 것. 1. 대한제국 인민 외에는 전답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으니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의 매매자당 양도하는 자는 모두 최고형에 처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양전사업, 지계 발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관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양지하문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여기 나오는 매매자당 양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관청해서 증명한 그런 문서다. 팔 때는 다시 반납을 관청했다가 또 이렇게 관점으로부터 기록을 받고 다시 받아가게 되고 그게 관계인데 이후에 양지하문에서 지계가 되다가 지계하문이 또 나와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인 지계를 또 발급하는 과정. 지계하문도 처음에 업무가 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랑 관련된 것을 지계하문에서 하고 있었고. 하다보니까 업무가 겹치니까 나중에는 합쳐버린 것이죠. 거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관계를 하는 거면서 선지로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뭐 들어가든가 들어가서 이걸 좀 자세히 문제에서 내든가 할 건데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도 할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관계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뭉퉁그려서 양전지계 사업을 했고 지계는 이제 표정적으로 된 것은 근대적 소유권 문서라고 할 수 있죠. 관계에서 여기 나오는 관계 단계는 이제 외매자당 양도 같은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관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외국인에게 소유를 금지하는 거죠. 다만 이제 계양장 쪽에서는 예외로 이렇게 두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지만 그냥 대한제국 시기 정도를 물어볼 정도입니다. 보기 선지 읽어보죠.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하게 되면 81년도의 초기 개화 시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 영남 만인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민수호통상조약이 82년에 체결되게 되죠. 이번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됐다. 그럼 83년도의 일이죠.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파괴되면서 중단이 되고 한성주보가 발행이 돼서 한성주보는 최초의 상업 광고를 실었다라고 하고 있죠. 3번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일어났다. 1923년에 20년대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우리 가부계약대회 신분제가 다 폐지되었는데 왜 이런 게 다 왔는가. 그러면 법제가 폐지가 된 거지 사회적으로는 도안이라고 해가지고 백정을 막 하대를 하고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03년이죠. 롤전쟁이 이제 04년인데 이 직전에 용안포를 점령하였다. 5번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들을 침략하였다. 66년에 재병할 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게 되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서에 갔더니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준다. 백동화는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이게 뭐예요? 메가다가 메가타가 한 화폐정리사업이 됩니다. 화폐정리사업이다. 05년도에 일어났죠. 여기랑 관계된 거. 메가타와 스티븐슨 제1차 한일협약. 언제 체결이 된 거예요? 러일전쟁 중에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러일전쟁 중에. 그래서 배경으로 오른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1번 금속료 회수령이 공포되었다. 1930년대 말에 해당하는 거죠. 저 이후의 일입니다. 2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에 외국교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가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물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놔야죠. 김광지하고 서상돈 여기 이제 중심이 된 신문이 또 있죠. 대한매일신보 양기탁하고 베데리다. 3번 읽어봐요. 산매일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이건 뭐 1920년대가 되죠. 4번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이제 1920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름을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조만식 5번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입령됐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온 거죠. 04년에 있었던 제1차 한일협약은 반복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뭐 끌어들여가지고 정답인 선지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자.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이준하고 이상설 이준종이 이준종이 마진창을 파견을 했다.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이고요. 마진창은 청나라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제정이고 마진창은 외교 같은 것을 간섭을 한다. 이때 이 내용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나오는 내용은 이모블란에서 임재상 하게 되면 한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임재상에서 나온다. 4번 우정통총구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그럼 84년도에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죠. 갑신정변 하게 되면 갑한텐에서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까지를 기억을 해두자. 5번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비략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약간 그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05년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러일전쟁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이 각각의 지배를 상호승인한 거예요.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을 대한제국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도 일본 편을 들었다.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가하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 허위 이름이 그냥 나와버리네요. 단발령 반대 의병에 참여하였다. 단발령 반대하는 거는 우리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과 관련된 건데 맞습니다. 이때도 참여를 하게 되고 정미의병 때도 참여를 하게 되죠. 더 유명한 건 뭐예요? 정미의병 때 13도 의군을 이끌었다. 오른쪽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을미사변 때 을미의병이 있고 을사득약 때 을사의병이 있고 그리고 정미칠조약 즉 한일신협약이라고 불리는 그때 또 의병이 있죠. 이거는 95년 그리고 이거는 05년 그리고 이거는 07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주요인물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좀 양반유생이고 유인석하고 이성웅 을사의병 때는 최익현 신돌석은 그렇게 이상하게 잘 안나옵니다. 하지만 써줘보죠. 정미의병 때 이거는 더 중요한게 계속 연결되어가지고 해상군인이 합류하고 막 중심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13도 창의군 하고도 관련을 해가지고 이 인형하고 우리 문제에 나온 허위까지를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정도가 외워야 되는 최소 범위인데요. 제시문의 오른쪽을 보니까 김창숙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 하지만 한눈검이 그렇듯 반복이 되면 이분만 반복이 될 터이고 문제의 반복에서 나오는 것 정도만 외워두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를 올렸고 파리장소 운동을 주도하였고 어려운 내용이죠. 이분은 그렇게 잘 나오는 분이 아닌데 기업적인 분입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기억하 관군에게 체포되어 스시마 섬에서 순국을 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최익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는 맞지 않고 니은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유명한 거죠. 정미의병과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디귿 일본 침략 과정을 저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A급 내용입니다.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거법으로 풀어도 이미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에 어떤 말이 적혀 있어도 맞다라는 얘기죠. 답이야 니은 리을임을 알 수 있는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주석간 나석주 의거를 지원하였다. 우린 동양척식주식회사하고 나석주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김창숙이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공부 범위를 느리려고 하지 말고 딱 나오는 정도 아 이게 김창석이구나 이 정도를 여기서 문제풀 때 외워주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복이 돼도 딱 이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아니더라도 기억리언 디귿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소거해서 풀 수 있죠. 다음 문제 봅니다. 마지막 문제 읽어봐요. 밑줄군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성명 2위종 2위종이 나왔네요.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준 이상설 2위종 이게 3명이 파견이 되죠. 연해주에서 결선된 동의회 회장으로서 의병활동이 지원했다.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배경이 아니라 결과가 되죠. 해그 특사 파견에서 이걸 부실로 고종이 퇴위되었다. 이번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화했다. 이 전이죠. 이 배경이라고 보기에는 이 배경은 뭐예요. 을사득약의 부당함이라고 봐야죠. 혹은 그냥 을사득약이 체결된 거 이렇게 봐야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화했다. 총독하면 뭐예요. 1910년 이후에 총독이 되는 거죠. 3번 외교권이 강탈되고 통관보가 설치되었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을사득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통관이 이후에 총독이 되는 거죠. 4번 기후각서를 통해 일제사법권을 박탈당했다. 이건 2009년의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5번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재창화했다. 이건 1919년에 나온 걸로 3.1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한마디